안녕하세요 영신내기입니다. 영신내기 오늘도 할인에 또 할인 들어갑니다. 네 보시면 작아입니다. 자 그전에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2번 갑니다. 가루가 12 높이가 17.5 45,000원짜리 28,000원 갑니다. 자 3만원 이었는데 얘도 제가 2,000원 내렸습니다. 28,000원 엄청 가벼워요 숨쉬는 화분 물구멍도 크고요. 네 숨쉬는 화분 엄청 멋스럽게 생겼죠 좀 농분이고요. 네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서 다 만들려면 시간이 엄청 걸릴 건데 제가 수제화분을 만들어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하루에 2개 만들기 된둡니다. 자 156번 가루가 12 높이가 17.5 45,000원짜리 28,000원에 갑니다. 자 100월 7번 네 요거는 새로 들어온 건데요 여기 있던 거 다 팔리고 네 새로 들어왔어요. 가루가 17 높이가 18.5 20,000원입니다. 얘는 22,000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얘는 틀리고요. 얘는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요런 식으로 네 요즘 숨쉬는 화분이어가지고 얘가 참 인기가 좋아요 숨쉬는 화분 네 자 주물러 가분이고요. 얘는 손으로 다 이렇게 빚은 것이라 뭐 물레 돌리다가 주물러 손으로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좀 틀리게 157번 가루가 17 높이가 18.5 20,000원씩에 판매합니다. 자 158번 갑니다. 수제화분이고요. 얘도 1,000원 내렸습니다. 자 가루가 13 높이가 11.1 12,000원짜리 11,000원에 갑니다. 얘도 수제화분이고 국내와분이죠. 네. 오늘은 네 끝에 가서 좀 수입이 있고 앞쪽은 다 국내와분이구나. 이렇게 한 가지 톤이고요. 조금씩 모양은 다릅니다 아이가. 네. 자 158번 가루가 13 높이가 11.1 12,000원짜리 11,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수제화분들은 세일은 안하는거 아시죠? 159번 가루가 14 높이가 13. 네. 권입은 25,000원에 갑니다. 자 요건 넓고 가볍고 네 요렇게. 색상은 다 이렇게 빨간색 밖에 안 남은 것 같네. 네. 네 개 남았네요. 자 159번 가루가 14 높이가 13. 권입은 25,000원에 갑니다. 자 160번 갑니다. 가루가 13.5 높이가 14.5 25,000원에 갑니다. 얘는 색상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가볍습니다. 물구멍도 엄청 크고요. 네. 권입은이고요. 네 요렇게 보라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그럽니다. 자 160번 가루가 13.5 높이가 14.5 25,000원에 갑니다. 또 얘는 좀 작은 분이고요. 자 161번 가루가 10.5 높이가 10.5 15,000원에 갑니다. 얘도 물마름이 좋은 권이야분. 물마름이 좋다는 건 여름에 잘 무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물마름이 다육이는 물마름이 좋아야 무리지 않아요. 네. 통풍도 잘 시켜주고요. 색깔은 여러가지 색깔이 있고 좀 틀린게 하나 있어요. 네. 자 161번 가루가 10.5 높이가 10.5 권입은 15,000원에 갑니다. 자 162번 가루가 12.5 높이가 9.5 홍조분 25,000원에 갑니다. 홍조분. 자 요렇게 무늬가 다 틀립니다. 이렇게 무늬가 여러가지 무늬가 있습니다. 생김새도 요렇게 이쁘고요. 전문 물마름이 좋게 만든 수지야분입니다. 자 홍조분 가루가 12.5 높이가 9.5 25,000원에 갑니다. 자 홍조분은 두가지 있는 것 같아요. 자 163번 가루가 9.5 높이가 8.12,000원에 갑니다. 색깔은 요 색깔이 있고요. 무늬는 다 틀리고요. 앞에 무늬가 이렇게 네. 이렇게 파란 톤 나는 거 있고 군청색 네. 요렇게 연한 색깔이 있고 두가지 톤으로 나왔어요. 자 163번 가루가 9.5 높이가 8.12,000원에 갑니다. 자 여기도 수지야분입니다. 네. 가루가 14.5 높이가 12.5 2만원짜리만 8,000원에 세일합니다. 자 이렇게 수지야분인데 다 틀리게 만들어졌어요. 요렇게 네. 요렇게 크고 네. 색당은 다 틀리고요. 네. 요렇게 자 164번 수지야분 가루가 14.5 높이가 12.5 2만원짜리 18,000원에 갑니다. 165번입니다. 가루가 10.5 높이가 12.5 네. 2만원짜리 17,000원에 갑니다. 자. 정사각이고요. 네. 이렇게 선인장인데 요렇게 색깔만 좀씩 달라요. 네. 분홍색 이렇게 자 166번 국내분 가루가 10.5 높이가 7,000원에 갑니다. 자 167번 민경분 이제 몇개 안 남았네. 사각이거든요. 네. 가루가 10 높이가 8.5 4,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황토색깔 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빨간 톤 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노란 톤 나는 거 있어. 파란색 톤 나는 거. 네 가지 색깔 있네요. 태방용 17번 가루가 10. 높이가 8.5 4,000원짜리 2개 7,000원에 갑니다. 자 토끼 화분은요. 제가 어.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저 손에 비하면 요렇게 커요. 네. 그리고 여러가지 이렇게 모양이 있고. 이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짊어진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네. 토끼 모양. 그 다음에 곰돌이 모양. 두 개. 네 개 있는데. 두 개는 심어져 있어요. 자 전부 다 토끼 곰돌이는 15,000원짜리를 12,000원에. 13,000원에 했는데. 1000원 또 내렸어요. 12,000원에. 네. 판매합니다. 자 요것이 보이는게 전부 재고라. 네. 더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 169번은. 네. 새로 투입된건데요. 가루가 16. 높이가 13. 12,000원짜리입니다. 뚜물럭 화분이구요. 네. 요렇게 멋진 화분들. 보시면. 네. 맘에 들게. 들겠죠. 요렇게 찌그루 찌그리 찌그리. 네. 요렇게. 자 169번은 5개밖에 안 남았어요. 가루가 한 박스 갖고 왔는데. 다 팔리고 전에. 네. 169번. 가루가 16. 높이가 13. 12,000원짜리입니다. 자. 170번. 국내분이구요. 가루가 8. 높이가 9.5.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얘는 한 모델이구요. 네. 엄청 가볍고. 콩문보다 좀 더 커요. 이렇게. 8cm나 되서. 네. 3,000원짜리. 네. 제곱뺍니다. 170번. 가루가 8. 높이가 9.5. 3,000원짜리. 4개 만원에 갑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수입분입니다. 가루가 11.5. 높이가 9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이거는 한. 주황색 한 톤밖에 없어요. 여러가지. 4가지가 있었는데. 다 떨어지고. 새로. 이것만 들어왔어. 이것만 남아있다. 그래서 수입 들어올 때. 이렇게 해서. 네. 171번은. 가루가 11.5. 높이가 9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172번은. 9,000원짜리인데요. 7,000원 봤다가. 6,000원에 또 내렸어요. 재고 몇개 안 남아서요. 이거 재고 빼려고. 자. 가루가 8. 높이가 9,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얘도. 네. 아주 예뻐요. 네. 이렇게 단색이고 한색이에요. 이렇게 한 무늬가 있구요. 자. 172번. 가루가 8. 높이가 9,000원짜리. 6,000원에 갑니다. 작년에 이거 7,000원씩. 어마어마이 많이 팔았어요. 이. 수입하분들. 자. 다시 들어와서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173번. 가루가 7. 높이가 10.5. 7,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네. 이거 5,000원도 더 한 가격인데. 저기가 아마 한시 세일한거에요. 이게 주황색이 있고. 그 다음에 흰색은 두개밖에 안 남았네. 네. 흰색 두개밖에 안 남았고요. 하늘색. 네. 이렇게 색깔. 네가지 색깔. 자. 173번. 가루가 7. 높이가 10.5. 7,000원짜리. 5,000원에 세일합니다. 174번. 가루가 8.5. 높이가 11.5.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얘는 사각이고요. 이렇게 멋지고. 그 다음에 색깔이. 어? 녹색하고. 어? 주황색 두개 있네요. 저쪽에 또 가보면 더 있을랑가 모르겠네.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해서. 네. 174번도 8,000원인데 7,000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가루가 8.5. 높이가 11.5. 7,000원에 갑니다. 자. 얘도. 자. 175번. 가루가 9. 높이가 9. 네. 9,000원짜리. 7,000원에 세일합니다. 얘도 아주 멋져요. 이게 4개의 쌍으로 쭉 놓으면은. 심어놓으면 아주 화려하고 멋진 화분이 됩니다. 자. 흰색이 있고요. 노란색이 있고. 주황색이 있습니다. 네 가지 색깔이 있어요. 자. 얘도.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 네. 가루가 9. 높이가 9. 9,000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오늘의 마지막 번호. 이거는. 국내분이고요. 7개 세트에 2만원에 갑니다. 음. 37에 22. 3,000원짜리인데. 1,000원 빼드리고. 2만원에 가요. 7개. 네. 3,000원짜리. 국내분입니다. 얘는. 이렇게. 하얀색. 2개. 그 다음에. 요색은 하얀색 비싸죠. 3개 있고. 그 다음에 연두색 4개 있네요. 자. 요렇게 해서. 176번. 가루가 9.5. 높이가 10.5. 7개 세트. 오늘도.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